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 윤석열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오찬을 했네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찬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함께했는데요. 우럭, 꽃게, 전어와 같은 국산 수산물을 구매를 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메뉴 얘기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우럭탕 한 그릇 마시고 국물 추가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네. 오찬 메뉴로 나온 것은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우럭탕을 먹었는데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해서 먹을 정도로. 맛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맛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참고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간 것은 1927년에 경성수산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장이 개장을 한 이후로 96년 만에 처음 있는 방문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보면 최근 국민의힘이 연차내하고 인천을왕리에서 단체 해 먹방도 하고 아마 당정이 수산업계 살리기 방안으로 현장에서 찾는 것 같아요. 네. 현장을 계속 찾아서 이제 연차내 뒤에도 찾아서 단체로 해 먹방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당을 찾는 것 이외에도 이미 지난 8월 25일 윤재욱 원내대표가 추석 명절맞이 농수축산물 소비장려 캠페인을 시작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까지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 도중에 박대출 정책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거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식 선언을 한 이 대표를 두고 제1야당 대표의 결단은 존중하고 싶으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수산물 소비를 애타게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은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수산물을 드실 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지금 기시다 총리도 먹방을 또 하네요. 네.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오찬을 만들어서 먹는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도쿄 수산물 도매시장인 도요스 시장을 시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캠페인을 계속 벌여나가고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찍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 페이스북에도 게재가 됐는데 이 해시태그를 보면 샵 먹어서 응원하자. 샵 스톱 풍평 피해. 그러니까 풍평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이라는 피해를 얘기하는데 이런 해시태그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면 뭐 기시다 총리 점심 메뉴는 뭐였어요? 네. 후쿠시마산 농어 넙치 문어회와 같은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었고요. 또 후쿠시마산 농산물도 식탁에 올랐습니다. 양파 쌀 그리고 돼지도 들어가 있었고요. 후쿠시마산 멜론 수박도 디저트로 준비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메뉴가 후쿠시마산으로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해도 그렇지만 먹방 반응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일본 sns에 올라온 반응들을 좀 추려보면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역효과가 확산된다라는 진단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서민은 이런 호화로운 점심을 먹을 수가 없다. 지금 봐도 뭐 엄청 많네요. 오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렇죠. 메뉴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심때 보통 이렇게 드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그런 점들을 꼬집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 기회에 미식을 즐기는 게 부럽네. 부럽다고요? 퍼포먼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국 대사하고 후쿠시마산 재료로 식사해라. 뭐 이런 비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주일 미 대사도 후쿠시마 방문해서 점심 먹었던데 아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나선 중국을 좀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소마시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치아 히데키오 소마 시장과 이 지역의 생선으로 만든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런 행보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메뉴얼 대사가 성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일본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노골적인 정치적 결정을 하고 개방적인 대응과 과학적 협력을 그동안 태만이 해왔다면서 중국 정부를 겨냥한 그런 내용도 성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야 대표의 행보 소식입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 호남을 갔는데요. 김기현 지도부의 공식적인 호남 방문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기현 지도부의 공식적 호남 방문 다섯 번째인데 다만 전남에서 최고위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한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선거운동 당시에 지난 대선 때 광주 같은 대규모 도시에 왜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일당 장기 독점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호남 지역 인사들의 발언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민의힘에 굳게 닫혔던 호남 민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슷한 뉘앙스 같긴 한데 김기현 대표의 호남에 대한 구애 발언도 있습니다. 호남이 고향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산 쪽이잖아요.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울산이죠. 그런데 호남이 고향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 대표 말로는 지난 주말에도 광주에서 숙박을 했고 그때도 광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지역 현안 건의를 들었는데 다시 얼마 안 지나서 순찰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저는 호남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느낌이라고 친밀감을 과시를 하면서 호남에 매월 한두 차례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고향 같은 편안함도 느껴진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앞두고 호남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기초단체장 영입을 추진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날 순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노관규 순천시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참석 명목은 지역의 현안을 전달하고 또 이번에 순천만 정원박람회 같은 것을 더 보고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긴 했는데요. 마침 노 시장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계열이 아닌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이라든지 정치인들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노관규 시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도 주목되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하고 만났던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호남 민심 또 당과 지역 현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걸로 전해지는데 일단 혹시 이준석계를 끌어안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무석도 나와요. 네. 지난 3월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김기현 대표하고 맞붙었던 후보가 바로 천하람 당협위원장입니다. 천하람 위원장하고 결국에 만남이 성사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순천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 위원장과 만남이 주선이 일단 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결국에 비주류 끌어안기라는 해석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도 천하람 위원장은 쓴소리를 몇몇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젠버리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젠버리 파행을 전라도 전체 무능으로 확대해서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홍범도 장군 관련한 논란 또 언급을 했는데 마치 국민의힘의 주전장을 과거로 돌리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부 도민이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일각의 여론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회 먹방 여당 대표는 순천만 방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취임 1년을 맞았는데요.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반된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취임 1년을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폭력 무능 정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라고 밝혔고요.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한번 단식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2016년에 성남시장 시절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나왔을 때의 이제 성남시와 같은 지역한테는 불리한 방안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게 여대 야소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사실상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역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두 번이 제1야당이 제1당이 아닐 때 있었습니다. 1990년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지방자치제 실시 정치사찰 중단을 내걸고 단식을 했었는데 이때는 초슈퍼 민자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힘의 열쇠에 있을 때 일어난 단식이었고 2019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었는데 이때도 제1야당이 여당보다 의석이 적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는 달리 제1당 단독 제1당이죠. 제1야당이. 그런 점에서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데 비슷한 사례는 있긴 있었습니다. 2003년에 한나라당 최백렬 대표가 단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단독으로 갖고 있었던 당인데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같은 경우를 요구를 하면서 한 10일간 단식을 했던 그런 전례하고 이 대표 이번 단식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최근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로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저항한다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런 목적이 읽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한 것도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내 분위기를 당대표 중심으로 모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한편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소식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행위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6일간 연휴입니다. 개천절하고 합쳐서. 네. 9월 30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그리고 10월 3일에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9월 28일 추석 연휴 첫날이 9월 28일인데 개천절 10월 3일까지 해서 6일 동안 휴일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 모두 발언해서 윤 대통령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 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또 통행료 면제도 있다면서요. 네. 60만 장 숙박 할인 쿠폰 배포 그리고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이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성수품 물가는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추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농수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방안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대 50% 할인을 추석 당일 다음 날인 9월 29일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임시 공휴일 의결이 되면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가져오게 될까요? 네. 4조 원 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여행업협회 같은 데서는 연휴를 보내고 쉬려고 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광업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유통업계라든지 외식업계 이쪽에서도 크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항공편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약률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진법에 따라서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고 게다가 임시 공휴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날 만약에 10월 2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에서는 지급이 된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을 합니다. 네. 합계출산율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입니다. 작년 4분기에도 0.7명이었는데 더 낮아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참고로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15세부터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가임 여성이 생애 토탈에서 낳는 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15세에서 49세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통계가 바로 합계출산율인데요. 통계청이 6월 인구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0.05명이 감소한 기록이고요. 2009년에 이 통계가 집계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 2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이다라고 하는 점이 여러 가지 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3분기에. 네. 이게 보통 보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분기별 출생아 수를 보면 1분기 0.87명, 2분기 0.75명, 3분기 0.80명 살짝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4분기 0.70명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분기 0.81명, 2분기 0.70명이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흐름이 같다고 보면 3분기에 조금 늘더라도 4분기에는 0.7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제기되는 것입니다. 참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정말 근원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분 마치겠습니다. 1분 마치겠습니다.